그 다음 이제 여기 젠지, Z세대 소비, 확실히 이런 게 주식시장에서 뭔가 좀 Z세대가 소비를 많이 한다, 그런 브랜드들, 그런 소비 트렌드,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최근에도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왜 그렇게 Z세대 소비에 좀 엮여있는 기업들, 그런 걸 높게 평가해주는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여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연구소에서 나온 뱅크 오브 아메리카 카드 데이터 자료인데, Z세대 소비에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의 주축이었던 X세대에서 소비 감소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게 결국 핵심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첫 번째 왼쪽 자료부터 보면은 X세대 소비 지출입니다. X세대가 이제 여기 가구에서 X세대의 비중은 한 25%에서 27%. 그러니까 뭐 이제 미국 인구의 4명 중 한 명은 X세대인 거죠. X세대라고 하면은 한 1965년생부터 80년생, 밀레니얼 세대, 바로 앞세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X세대가 이제 경제의 주축이었고, 이제 그리고 또 한 가구의 가장 역할을 하면서 그 소비계에 아주 가장 큰 손이었는데, 이게 2022년까지는 분명히 모든 세대 중에 X세대가 소비하는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다이나믹하게 2022년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고, 또 2024년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까지. X세대의 카드 지출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게 나오고 있고요. 빨간색이 X세대 카드 지출인데, X세대가 모든 세대 중에 카드 지출 소비가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Z세대는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소비를 가장 많이 했고, 또 최근에도 소비 증가가가 가장 가파른 세대다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엔 소비의 주축이었던 X세대의 소비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소비의 이제 새로운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Z세대는 여전히 카드 지출 증가가 탄탄하다. 이런 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대별로 또 어디에 소비를 많이 하냐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필수 소비자는 그냥 어느 세대거나 할 거 없이 다 같이 사용하는 거고, 이 재량 소비, 임의 소비자 쪽을 봐야 되는데, 확실히 뭔가 신발 기업이나 의료 기업, 화장품 그런 것도 Z세대가 좋아한다면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재량 소비 지출에서 X세대는 점점 이 지출이 감소하는 모습이 올해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Z세대는 결국 이제 막 뭐 사회에 진출하고, 그리고 어쩌면은 이 Z세대가 좀 X세대 등골을 뽑아먹는 것 같기도 하는데, 어쨌든 X세대 이제 부모님이 Z세대 자식한테 용돈 주면서, Z세대 자식은 뭐 또 모르고 이제 돈을 막 쓰고 하다 보니, Z세대의 재량 소비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X세대의 재량 소비 지출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분명히 한번 체크해 볼 이슈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재량 소비재 지출은 분명 Z세대가 많았지만, 또 필수 소비재 지출은 어디가 많았냐? 필수 소비재 지출은 X세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Z세대는 이 필수 소비재 지출이 거의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 이슈가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주말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미국에서 미국 25에서 34세 남성, 거의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니트족 하면은 나딘 에디케이션, 인플로이먼트, 앤 트레이닝. 나는 별로 배우고 싶은 생각도 없고, 고용을 이제 좀 취업할 생각도 없고, 뭘 배울 생각도 없다. 그냥 부모님 약간 용돈 받으면서 평생 살겠다. 그런 니트족들이 세계에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X세대는 자기 부모도 봉양해야 되고, 부모도 부양해야 되고, 그리고 자식도 이렇게 막 챙겨야 되다 보니까, 소비는 점점 이제 생필품 사와야 되고, 근데 이제 철 없는 Z세대 자식은 이렇게 재량 소비재, 의류나 자꾸 뭐 그런 거, 스포츠 용품 사러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데이터도 같이 보면 좋은데, 여기 Z세대는 임금 상승률이 현재 가장 높은 세대로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뭔가 사회 초년생 입사를 해서, 연차가 쌓일수록 그런 초기 단계, 임금 상승률이 가파른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Z세대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보면은, 가장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X세대는 결국 베이비 부모 세대 다음으로, 그러니까 결국 나이가 들수록 조금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는, 그런 영향이 있어서, 이 소비 여력 측면에서도 Z세대가 훨씬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벤커브 아메리카 연구소에서는, 가장 큰 X세대의 소비가 둔화되는 가장 큰 이유로 이 이슈를 꼽고 있습니다. 은퇴 준비가 이제 X세대가 시작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 뭐 니트족 자식들도 막 챙겨야 되고, 이제 본인 부모도 막 그렇게 부양을 해야 되고, 근데 본인 은퇴까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진짜 그런 재량 소비재는 더 이상 지출할 수 없고, 필수 소비재, 그냥 식료품이랑, 그럼 진짜 생활에 필요한 것만 사고, 나머지는 은퇴 준비에 저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축 비율이 증가하면서, 결국에 소비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 확실히 과거에 X세대가 선호하던, 그러니까 1965년에서 한 80년? 이 정도까지 세대가 선호하던 브랜드들은 갈수록, 이제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제 Z세대, 한 96년, 97년, 98년, 이 이후 세대에서 한 2010년대생, 그 정도 세대가 선호하는 브랜드들은, 앞으로 이렇게 소비력이 증가하는 Z세대 영향을 받아서, 한탄대로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Z세대가 선호하는 브랜드, 이런 게 주가 최근 가장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은 온홀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보면, 리스트라는 패션 플랫폼이 있거든요. 여기 영국의 패션 플랫폼인데, 전세계 한 2억 명 정도 쓴답니다. 여기서 매 분기, 매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브랜드, 가장 뜨거운 제품, 관심도 높은 제품, 브랜드 그런 걸 많이 공개하는데, 리스트에서 2024년 2분기, 세계에서 가장 관심도 높은 제품 1위는, 로에베하고 온이랑, 온러닝이랑 콜라보레이션한 제품이었답니다. 이거 콜라보 해가지고, 제품 그 신발 한 80만원? 그 정도에 파는데, 세계적으로 완판된 사례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2분기에 가장 많은 검색량 증가를 보인 신발 브랜드는, 온클라우드5다라는 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모델들 인기를 바탕으로, 확실히 이런 패션 플랫폼에서 검색은 보통, 밀레니얼이나 제트세대가 많이 하죠. 젊은 세대일수록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세대에서 이런 브랜드의 관심도가 높다. 그래서 주가도 좋다 체크해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테피스트리, 이런 것도 최근 중국 경기부양측 영향 때문에, 주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코치 갖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코치, 그리고 최근에 마이클 코어스 인수하겠다고, 자꾸 아직도 좀 소송전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그리고 중국 경기부양측 영향으로도 좀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테피스트리에서는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코치의 신규 고객의 60%는, 제트세대이거나 밀레니얼 세대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결국 여기도 제트세대 시류에 올라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코치 테비백 제품이, 아까 온러닝 봤던 리스트, 패션 플랫폼 리스트, 2024년 2분기, 가장 뜨거운 제품은 5윈가? 4윈가? 그 정도의 코치 테비백도 올라왔다.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미국뿐만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물론 제트세대의 부상, 그리고 X세대의 은퇴, 그리고로 인해 제트세대 소비 브랜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 쪽에도. 근데 이게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죠. 중국 쪽도 같이 볼 수 있는데, 암어스포츠도 몇 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중국 경기부양측 발표 이후로, 여기 아크테릭스, 살로몬, 그리고 윌슨 갖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결국 여기도, 여기는 약간 중국의 또 제트세대가 선호한다 하더라고요. 아시아에서 잘 나가고, 특히 중국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이제 글로벌 소비자 브랜드인데, 중국의 럭셔리 소비자들, 그리고 여성 소비자, 젊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라고, 경영진이 직접 밝히고 있으니까, 결국 중국도 고령 사회가 점점 심각하고, 부모랑 같이 사는 캥거루족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중국도. 결국 거기서도 중국의 X세대도 똑같이, 본인 은퇴해야 돼서 저축 늘려야 되고, 위에 사람도, 부모님도 부양해야 되고, 자식까지 막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 X세대 소비는 감소하고, Z세대가 이렇게 중국에서 Z세대가 선호하는, 이런 기업도 한 번씩 체크해보면 좋지 않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